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돌이 tv 벤돌이 입니다 네 오늘은 벤돌이에게 자주 하는 w212 관련 질문을 모아서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그냥 두사 없이 정리한 거니까요 그리고 벤돌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번째로요 벤돌이님 안녕하세요 w212 전기형 디자인이 클래식하고 예전부터 디자인이 맘이 들어서 w212 살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차 어떤가요 탈만한가요 w212 어떤가요 고질병이 많은가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벤돌이님 예전부터 w212 전기형이 드림카였는데 이제 중고차 가격도 착해졌고 해서 사보려고 하는데요 장고장이나 고질병 유집이 많이 될까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솔직히 제 차는 전기형이라서 후기형은 잘 모르겠구요 네 전기형 w212 e300 좋습니다 우선 승차감 좋구요 네 고속도로 올라가면 고속발이 아주 좋습니다 100키로 넘어서도 불안하거나 떨리거나 그런거 없구요 핸들이 묵직하고 안정감이 정말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고장이나 고질병은 뭐 특별히 고장 나거나 말썽 부리는거 없구요 네 뭐 당연히 타이어나 뭐 뭐 에어필터 그런거 소모품은 교체하시면서 타야 되구요 한 30만까지는 거뜬히 탈 것 같습니다 w212에는 m27이 후기형 엔진 달려 있어서요 엔진이 고장없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유지비 관련해서는요 세금은 연간 한 40만원 정도 나오구요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차 빼고 해서 한 4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비는 8키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네 뭐 특별히 고장나는거 없구요 막탄차 아니면 엔진 튼튼하고 미션 튼튼하고 장고장 없습니다 일본차처럼 내구성이 정말 우수합니다 다만 bmw 처럼 치고 나가는 맛은 없구요 네 혹시 이런거 원하시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굼뜨구요 천천히 출발하고 얌전히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분들께 잘 맞으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요 변돌이님 안녕하세요 w212 전기형이 멋져서 중고로 사려고 하는데요 혹시 구매한 다음에 수립이 많이 나올까요 요런 질문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아시다시피 중고차는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아무리 좋은 차도 막탄차 관리 안된 차는 여기저기 고장이 있을 수 밖에 없구요 그런거 말고 그냥 무난한거 뭐 벨트나 미션 오일 엔진 오일 제때 제때 바꿔준거 네 큰 사고난거 아닌 차들 주행거리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된거 그런거 뭐 무난하게 그냥 타고 다니신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저 말고도 w212 타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대부분 소모품만 교체해주고 20만 탔다 기름만 넣고 20만 탔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웬만한거 고장 잘 안나고요 같은 년식 bmw o 시리즈 아우디 a6 엔진 오일 누유나 냉각수 누유 걱정하실 때요 벤츠 w212은 실내버튼 까진거 걱정 하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돌이 강추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벤돌이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좋은 차 가져와서 잘 타고 있습니다 혹시 타이어 추천해줄만한거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브리지스톤 컨티넨털 굿이어 피젤어 올시즌 좋습니다 벤츠 공식센터에서는 인증타이어 m타이어 그런거 좋구요 근데 좀 비싸구요 저는 한국타이어 벤투스 s2 as 추천합니다 가성비로 다가 최고인거 같습니다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습니다 한국도로에 최적인거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네 벤돌이님 벤돌이님 믿고 엊그제 w212 업어왔는데요 기초정비나 자가정비로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요런 질문 하시는 분들 네 요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402번 402번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깨알처럼 설명해 두었습니다 점화 플러그 교체 엔진 에어 필터 교체 mfa 센서 클리닝 파워 오일 교체 라이트 교체 뭐 벨트 교체 뭐 그런거 필수적인거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뭐 실내등 led 밝은걸로 바꾸는거나 도어 방음 하는거 바닥 방음 하는거 엔진룸 방음 하는거 네 그런것도 살살 찾아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402번 영상 402번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밴노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w2122-350 타고 있는데요 자연흡기의 mpi 엔진인데요 요거 꼭 고급류 넣어야 하나요 일반류 넣으면 안되나요 네 밴노리님 안녕하세요 벤츠 구입 예장자인데요 벤츠는 다 고급류 넣어야 되나요 일반유 넣는 차 좀 추천해 주실 수 없나요 네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츠는 무조건 고급류입니다 1업차 모두 고급류죠 유럽에는 일반유가 법률로다가 옥탄값이 95 이상이고요 독일에서는 엔진 설계할 때 95 이상으로 엔진을 맞춰서 설계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고급류가 옥탄가가 94죠 94 법률로 다 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차 독일차 독일차 그런거는 한국에서 고급류를 넣어도 옥탄가 함량이 부족한 거죠 미달한 거죠 처음에는 괜찮지만 한 5년 6년 지나면 엔진이 슬슬 고장납니다 고급류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55번 영상 55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그런데 어떤 벤츠 엔진들은요 옥탄값이 최소값이 91로 되어 있는 엔진도 있습니다 주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자연우키의 MPI 엔진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옥탄가 91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M272 엔진이죠 네 그때도 풀 액셀은 안됩니다 요렇게 오너 매뉴얼에 사용자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유 넣으시면 무조건 살살 타란 이야기네요 네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벤더리님 구독하면서 영상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후경 W212이 마음에 드는데요 M276 엔진은 나쁜 엔진인가요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M276 엔진은요 뱅크가기 60도로 혁신적으로 개발된 고성능 V6 엔진인데요 네 참 아쉽게도 6기통 V6인데 싱글 흡기의 4기통 엔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구요 ECU와 에어필터로 엔진오일 06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사 고급 엔진이라 필수적으로다가 고급료 넣어야 되구요 안그러면 엔진 빨리 망가지구요 고점도 엔진오일 넣으셔야 되구요 냉각수 관리도 잘 하셔야 되구요 네 요거 한마디로 M276 엔진은 상대적으로 사람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는 그런 엔진입니다 음 결국은 사람이 좀 피곤한 엔진이 되는거죠 네 그래서 튼튼한 M272 엔진 추천드리는 거구요 M272 엔진은 AMG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고장 안나고 튼튼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벤더리님 W212도 수리비 많이 나오나요? 유지하기 힘든가요?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잘 고장 안나구요 고장나면 센터에서 수리하면 국산차 대비해서 수리비가 한 2배 3배 정도 나옵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W212은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차라서요 벤츠 정품 말고도 OEM도 많고 중국산 미국산 애프터도 많아서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부품 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자가 정비도 쉬운 차량입니다 저도 돈 아끼려고 자가 정비하면서 타고 있구요 네 뭐 정비 매뉴얼 없이도 그냥 자가 정비하고 있구요 그냥 복잡한 것도 없고 저처럼 그냥 뚜껑 열어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벌써 7년 넘게 자가 정비하면서 고장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벤더리님 혹시 M272 엔진 들어간게 W212 몇 년씩까지 들어가 있나요? 요런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M272 엔진이 거의 거의 2011년도 끝자락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2012년도에도 들어간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 2012년도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알려면 자동차 등록증 등록증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194번 영상 194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벤더리님 혹시 자주 가시는 믿을만한 싸고 친절한 사설 정비소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처음에 W212 사고 1,2년은 엔진오일 밖으로 동네 정비소 갔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부터는 자가 정비하면서 근 5,6년 동안 사설 정비소 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죄송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 때는 없고요 295번 영상 보시면요 구글이나 네이본 카페에서 언급된 전국 지역별로 벤츠 성지 네 벤츠 성지 정리해 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벤더리님 엔진오일 정보 잘 보았습니다 혹시 M272 엔진에 좋은 엔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추천해 주실만한 거 있으신가요? 네 요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딱 두 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구요 네 요거 요거는 특수 차량 벤이나 군용 차량이나 그런 거 빼고요 일반 차량이나 AMG 차량 A, B,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마이바흐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벤츠 공식 엔진오일 규격 가이드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벤츠 진윈 순정 오일 5w40 요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셸 헬릭스 울트라 5w40 요거 추천드립니다 네 한국에 판매되는 엔진오일 중에서 M229.5 규격에 맞는 벤츠 오일은 두 가지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어 참고적으로다가 MB229.6 네 새로나온 엔진오일 규격이죠 네 친환경 엔진오일 규격 네 요거는 MB229.5 보다 엔진 보호력이 약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오일들 모빌온 어쩌고저쩌고 슈퍼산편 어쩌고저쩌고 뭐 고런거 다 한국에 안팔고요 게스트로 네 발보라인 아비노 챔프오일 고런거 자세히 보시면 벤츠 승인 오일 아니고 다른 오일입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오일 아니구요 비슷한 오일입니다 고거 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벤츠 지니인 신순정 오일 OW40 요거 사시거나 셸 헬릭스 울트라 OW40 네 요 두 가지만 추천드립니다 7층피러마다 바꿔주시구요 필터는 맘필터 네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엔진 고장없이 오래오래 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오늘도 벤돌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벤돌이 커피 후원과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